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 전자파가 얼마나 나올까 참 궁금하실텐데요. 여러가지 많은 제품 가운데 애플 제품이 인체 흡수된 전자파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애플워치 시리즈2 42mm의 최고 전자파 흡수율 0.085W per k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기어 S3 모델, LG전자의 LG워치 모델 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애플의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모델만 출시했죠. 그런데 삼성과 LG는 자체 통신이 가능한 LTE 모델도 함께 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